SBC스템스의 대안주 2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로봇이 요즘 시장의 대세이다. 그중에서도 산업력 로봇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의견에서 한 분이 M2I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스마트 팩토리의 확대와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 HFR을 주셨습니다. M2I와 HFR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M2I를 주셨네요. 네, 오늘 좀 어렵습니다. 회사 이름부터 다 영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도 챙길 건 챙기자, 반쪽에서. 솔직히 로봇하게 되면 그 로봇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걸어다니고 거기다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대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 자동화와 함께 관련이 있고 거기다가 또 연결시키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강자가 M2I라는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솔루션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 HMI, 또 어렵죠? 스마트 HMI? 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예요? 네, HMI입니다. I가 빠졌네요. 영어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기계는 아직까지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일 수가 없죠. 인간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스마트 스카다, SCADA. 이건 또 뭐죠? 네, 이거는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깁니다. 그래서 원격 감시 제어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공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 다 확인하고, 거기다가,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도 딱 나오네요. 저런 환경이 나왔을 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잘 진행되는지 꾸준히 감시한다고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 나올 때 가장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을 받는 쪽이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또 모바일 바이오 쪽,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 필요한 시스템이다라는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게 리모트 인앤아웃 푸트. 네, 뭐라고요? 힘드시죠? 대표님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네, 발음은 조금 힘듭니다만.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디지털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데이터까지 수집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는데, 이걸 토대로 또 기계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눈길이 가는데, 가장 앞에 내용들은 잊으셔도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은 실적이 좋나요? 실적 괜찮습니다.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96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체의 89%라고 하게 되면, 거의 작년보다 실적 훨씬 더 좋아질 분위기겠고요. 그런 쪽에서 시총이 1,500억인데, 지금같이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성장하는 종목들 봤을 때는 비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장 잘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하고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도 높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 M2I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량한 기업을 좀 보자라는 취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M2I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HFR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FR인데, 일단은 통신주를 주셨네요. 네, 통신주. 그러니까 대부분 통신주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통신 관련 회사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업무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무선통신 프로트콜 장비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통신주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유선통신을 썼지만, 무선통신으로 다 바뀌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G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5G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쓰기에는 조금, 특히 28GHz 때의 주파수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련된 커버리지 영역이 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마 지금 5G를 전부 다 28GHz로 깐다고 하게 되면, 지금 투자 비용이 한 20배 정도가 더 투자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깔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5G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작은 지역에서 고용량, 빠른 속도에 전송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G를 스마트 팩토리 같은 5G 전용 특화망을 구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병원, 항공 이런 쪽에서도 지금 내부 통신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투자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5G를 활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공장 내 물건들을 좀 더 정확한 위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움직일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SK텔레콤하고 엔델스하고 해서 5G 관련된 전용망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5G 전용망 구축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5G 관련되는 게 단순히 통신에서 이런 물류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5G 전용망 시장 규모가 지금은 상당히 미미한데요. 향후 25년에는 한 46억 달러 정도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는 아마 5G 관련되는 쪽이 아마 기존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용망 쪽으로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베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 매출은 올해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관련해서 결국에 로봇도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약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HFR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HFR 가격 전략을 바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주가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조금 약간 꺾이는 추세인데 괜찮을까요? 네, 뭐 아직까지 일단 상승률 분에 대한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1월 달 이후에 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한 15% 정도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만 원대 전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전은 2만 6천 원에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HFR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M2Y도 보겠습니다. M2Y는 많이 좀 내려왔네요. 네, 딱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에서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러게요. 네, 하지만 좋은 종목은 관심 없을 때 사야 된다라는 쪽에서 지금 거의 횡보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한 번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 거의 거래도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일 때 오히려 한 8,900원대 초반.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중기 저항선을 넘으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쪽에서의 변화를 한 번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이 있는 쪽이 1만 3천 원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일시적으로 호재 부각받으면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1만 1천 원대 정도로 보면서 손절가는 8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M2Y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SP 시스템스의 대한주로 M2Y와 HFR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한주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